영상편집에서 뇌들에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에 있을 것 같아 rewards 박수 이건 이제 애들한테 좀 작고 그래서 옆에 이거를 놔줬잖아 근데 이거는 이제 이제 베리는 잘 이용하는데 코비가 아무래도 너무 높다보니까 코비는 이제 좀 다리가 짧다보니까 다리는 짧은데 몸은 길고 그러니까 너한테 딱 맞는 캣타워 엄마 아빠가 구해볼게 힘들거리는가 봐 너무 예뻐 뭔가 마음에 들지 벌써 반짝반짝한 것 봐 반짝반짝 소독하고 있어 어이구 오오 또 긁어 아이 귀여워 아 아 진짜 잘해 여기 코비 들어가 볼까 코비 코비 그렇지 그렇지 어때 어이구 잘한다 아늑하지 뭔가 뜻밖의 아늑 너희들 님들 님들 앙 렛 안전 됐고 이제 세워볼게 신기하지? 이게 뭐지? 베리 귀여워 잘했다 잘했다 아이고 둘이 어떻게 있네? 공간이 되게 여유롭다 보기보다 아우 예뻐 세상에 신기해 보통이 아니에요 베리 아 그게 그렇게 되는 거구나 베리 안에 들어와 있어 베리 그대로 옹기 갈게요 네 유에프가한테 우와 아우 귀여워 생각보다 괜찮지 코비야 와 젤리와 얼굴을 같이 볼 수 있다니 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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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거야? 베리야 거기서 뭐해? 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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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 옆으로 다 튀어나왔어 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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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됐다 우와 너무 예뻐 응 진짜 그치? 짜잔 예쁘다 응 상표 로그를 듣고 있어 코비야 정답 숨쉬는 이모 골라 네 금리 금리